안녕하십니까? 전북권 뉴스입니다. 주말인 오늘 본격적인 김장철을 앞두고 김장 체험 행사가 잇따라 열려 참가자들이 가을 정취를 만끽했습니다. 국립전주박물관이 개최한 김장 담그기 문화체험 행사에는 사전 신청한 40여 가족이 참여해 김치 만들기 시연을 통해 전통 음식의 소중함을 있게 했습니다. 또한 전주푸도 김장문화축제가 종합경기장에서 개막해 한 가족 단 10kg의 김치를 직접 담가 즐겼고 임실군에서는 아삭아삭 김장 페스티벌이 계속됐습니다. 전라북도 지역은 오늘 추위가 크게 누그러져 익산의 낮 최고 기온이 19도를 기록했으며 내일은 아침부터 흐려져 20에서 60mm의 비교적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